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준비됐나요? 네!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홍수님? 오늘 마지막에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? 경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늘 스트라이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너무 끝내기 아쉬워 주말마다 약간 기다린달까? 월요일마다 홍랜드님 어떠세요 오늘? 이렇게 끝나기 참 아쉽네요 저도 그래요? 왜요? 왜냐면 이렇게 주말에 나오면 평일에 한 번 쉴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나면 한 번 쉴 수 있구나 네 도빈님 같이 했었나요 저번에? 아니요 처음이죠? 어떠세요 지금? 기대돼요 얼마나 터질까 원어던 1번이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요 아 잠깐만 다시 아 잠깐만요 되게 싫어하셨는데?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사장님이야 사내연의 금지야 사장님 사장님 만약에 사귀다 헤어지면 어 편집해야 되는데 전당체들 계속 보면서 일해야되네 어 근데 계속 여자 개수 불러 충득 우와 뭐야 따라라라 깃불이 만들어준 멘토스 콜라 발사대 여기다가 이제 콜라 해놓고 거기다가 멘토스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싸악 내리면 이제 우르르르 하고 올라오는거죠 너 오늘 멘토스 먹나 안먹나 지켜보겠어 먹을건데요? 그래? 어 집 많잖아요 많긴 해 가자 그래 오늘 이렇게 될 것 같아 한 요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왜 진짜 막 저까지 올라가진 않겠지 와 왜 저희 쪽으로 올라오면 제발 쓸데없는 거 오늘 성공할거라 너 깃불이 만들어졌어 너 깃불 알아? 우리 포토 걸자 포토 걸자고? 재밌겠다 오늘은 진짜 안된다 아 오늘 성공이지 참고로 깃불이 이거 실패하면은 다음부터 찾아오지 말라고 맞아 자 자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멘토스 꽉이 벌써 맛있다 맛있지 얘들아 그만 먹고 가 빨리 으음 좋아 좋아 으음 배고프다 말이야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지 말랬지 여보 애가 먹고 싶다 뭘 여보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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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밖에서 너 직업 뭐냐 뭐냐 물어보면 뭐라 하냐 나 그냥 회사원이라는데 유튜버라 그래도 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채널 뭐예요 이름 뭐예요? 처음 arrest 말이야 그리고 이제 준빈들이 개값한 영상을 다 고스랄 hein 네 너희들 영혼이 몰라 심하거든요. 조비디, 구독료에 있어 보면 얻은 힛도 있어요. 구독료 시험은 보여주면 안 돼요? 구독을 해야 돼요. 아 그래요? 제가 오늘 가면 되겠다. 근데 국가님 충격받아. 아 진짜 그 정도요? 모르겠지. 여러분 만 원 줘 보세요, 만 원. 안 돼요, 하지 마. 0, 8, 9, 3기 싫어. 피디님 투입에 1만 원 샀는데 구독 리액션 한 번. 꼬리 한 번 들어. 아, 구독 리액션이요? 고파님 감사합니다. 치지 말까? 치지 말까? 왜? 카메라 보다. 왜? 야한 거 이뻐요. 야한 거 이뻐요. 나도 몰라서. 내가 미안하다. 우리 다 마시나 볼까요? 정답! 오오. 사과하라에서. 이게 어떤 한 남자의 똥꼬집으로 이제. 똥꼬집이라니. 맞잖아. 발명품 왜 나오는데? 호기심도 다 비롯된 거야.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었네. 와! 사이즈 딱 맞아. 이렇게 들고 갈 거 아니죠? 방송에 안 보였잖아! 아 진짜! 자기만 재밌는 거 보고! 이거 카메라로 찍었지 않을까요? 그래도 시험께서는 못 봤잖아! 이거 어디! 바닥에 버려라 버려! 이거 청소 안 한다고! 아니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! 이제 성공을 시켜야 돼! 내 집이라고! 내 창고라고! 남의 집에서 성공을 실현시키려는 남자! 원래는 저기 공사에서 한 대 했잖아요 형님! 형님 여기서 하라고 하세요! 여기에서 반 년째 할지 몰랐지! 형님 여기서 하라고 하세요! 야 일단 욱이 입어! 긱불 왔어요? 긱불인데 발 뺐다고요? 예? 당신들이 만든 작품입니다! 긱불 표시가 있다고요! 예? 와 긱불 트위치다! 이거 실패하시면 군대가서도 하실 건가요? 당연하죠! 후인들 모아놓고! 그냥 뒤졌다! 군대가서도 한다! 군대가서 야 이거 믿어 봐! 잠깐만! 야 이거 내려가 내려가! 여럴려고 운동했잖아 꽉 잡아! 야 너 이거 꽉 쳤잖아? 방금 걸로 우리 죽었어! 오우쉣 100kg만 100kg 근데 뭐에요? 됐어 됐어 그만 그만 나 들어갈게요 네 해주세요 갈게요 나 뒤로 간다 이제 나 뒤로 간다 우린 우려 없어 나 뒤로 간다 난 뒤로 간다 너네 우선 들고 이러라고 어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전혀 안 오고 있는데 갈게요 네 하나 둘 우리 성공을 성공을 펴요 깜짝이야 에이 뭐야 시원 이걸라고 이 몇 개월을 잠깐만 잠깐만 형성 안 와? 대성공이라 해야 되냐 이거 아 대성공 아니야? 이건 성공이지 우리가 뭐라고 이걸 실패라 그래 아니 너무 쳐서 쳐서 오를 줄 알았어 중독 이 정도인가 고작 이거 하려고 지금 사용자 과실입니다 장비는 문제없음 예? 아니야 팍 넣고 내릴 때 팍 해서 팍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네 저기요 당신이 와서 해봐 여기서 당신이 와서 해 다시 해봐 뭔가 하시면 돼 이젠 분수가 나도 사람들이 만족하죠 진짜 근데 올라가기 다 올라가자 네 끝나자 하하 이거 좀 아니 성공이긴 한데 이게 우와 잘 만들기 잘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성공 유튜브에 성공이라고 올려? 정득 왜 좋아 이거 성공 아니에요? 실패야 성공이야 평신하게 게임하세요 아니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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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지 됐다 됐다 이거 이건 에바지 야 이걸 2022년 내내 한다고 아니 이거 기쁠 잘못 싶은 게 뭔지 알아요? 어? 기쁠 뭘 하는지 알아요? 바람 세계 신기록 세우겠는데요? 라고 직접 말함 하지만 이거 아니죠 세계 신기록 어림도 없음 아무튼 성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즐거웠고 아 넌 하는 거 봐 실패라는데요? 실패라는데요? 그러면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성공인가요 님들? 성공이지 평득 이건 실패지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잖아 이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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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비싸네 평득 기쁠도 영상 올라왔을 때 어? 좀 더 했으면 더 잘했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계실 때 인정?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? 좀 더 크고 멋진 걸로 아쉬운데 한 번만 더 할까? 여기 다 딱 한 팀 나오는데? 다 같이 다 같이 나오는데 하지마 한 번만 더 할까?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했는데 지금 여섯 번 밖에 안 찍었는데 여섯 번 밖에 안 찍었네 여섯 번 밖에 안 찍었네 여섯 번 더 찍었 당시 아마 다음 주부터 열어가는데 teaching 성공 자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소고를 만드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여러분 잘 재밌었어요 해 delicäischen 비밀 너네 안 부를게 너네 안 부를거야 마스바라였는가는 성공인데 영상가기 근데 이제 슬슬 성공갖 보인다 진짜 성공갖 보인다 다음에는 진짜 성공이다 진짜 성공갖 보인다 이제 기쁠이 또 도와주겠죠? 이만 가볼게요 안녕 안녕 정색